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유럽의 아주 고급차 메이커인 토르세는 차를 한 대 팔아서 2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지만 현대차는 불과 64만원을 올리는데 거쳤다. 그리고 벤저, BMW, 아우디, 토요다는 차를 한 대 팔아서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현대차는 경쟁사들보다도 연구개발 투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인권기 부담이 상당히 과중한 편이다. 이런 내용의 그런 기사가 4월 28일 날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작은 정부에서 근래의 몇 년 사이에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 왔고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고 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될지에 대해 상당히 시사적인 그런 정보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차 한 대를 팔아서 얼마의 영업이익을 내는지는 해당 업체의 수익성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A 수치는 벤처나 BMW나 도요다, 아우디에 비해서 현대자동차가 판매하는 자동차 가격이 낮은데도 큰 요인이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생산비용이 높은 이른바 고비용 구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는 조선비즈가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2020년도 경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현대차는 국내외 시장에서 374만대를 팔았습니다. 매출은 2조 3947억 원을 남겼고 영업이익은 여러분이 조금 전에 소개됐다시피 차 한 대에 64만 원 꼴입니다. 포러시는 현재 자동차보다도 10%가 최대지 않는 27만대를 팔았고 42억 유러, 한화로 약 5조 6,28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현대자동차의 훨씬 더 큰 2천만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메르세드와 벤저의 경우에는 약 370만 원 대당수 영업이익이, BMW는 270만 원, 아우디는 203만 원, 일본 도요타는 272만 원, 그리고 미국 GM은 159만 원입니다. 이런 비교 대상 그런 업체들과도 현재 자동차의 64만 원 영업이익은 대당 영업이익은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비슷한 조사 결과가 2017년 3월에도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 잡지인 오토모티브 뉴스는 당시 2017년 3월에 2016년 그런 경영 성적을 갖고 포르쉐는 당시에도 대당 수익률이 한국 돈으로 약 1,940만 원, 메르세드와 벤저, BMW 대당 평균 수익은 약 560만 원, 달러로 약 5천 달러였습니다. 현대차는 당시에 200만 원, 그리고 이런 비교를 해보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만 4,5년 정도 흘렀습니다. 2016년도의 경영 성적, 2020년도 경영 성적을 비교해 보면 현대자동차는 2016년도에 차 한 대당 200만 원을 남겼지만 2020년도에는 64만 원을 남겼습니다. 급락, 현저하게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벤스는 560만 원, 2016년에, 그리고 2020년에 370만 원을 대당 영업이익으로 남겼습니다. 도요다는 2016년에 120만 원을 남겼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272만 원을 남겼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이야기죠. 모든 숫자는 그 안에 원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차의 주력 제품이 고수익을 내지 못하는 저부가가치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판매 가격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현대차는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투자나 연구개발 그런 투입이 상당히 적은 수준인데 비해서 글로벌 완성자 업체들의 경우에는 원자재 비용이 상당 수준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영업이익을 낮추는 결정적인 요인은 막대한 인건비 부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분은 아주 제가 볼 때는 중요합니다. 다른 원가들은 대부분 1차 협력업체나 2차 협력업체로부터 소싱이라고 하죠. 조달하는 데는 거의 그 가격이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이처럼 도요타나 다른 여타 업체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차 한 대당 영업이익은 과중한 인건비 부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제가 오늘 현대자동차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닐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공병호 tv에서 주제로 다루게 됐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임금을 많이 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아마 대물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거듭 강조해야 될 것은 한국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교역국가입니다. 교역을 통해서 살아가는 국가죠. 결국 교역국가라는 것은 경쟁력 유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과거 90년대에 그렇게 유행하던 국가경쟁력 이런 국제경쟁력 이런 단어들이 입에 일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떠오르지 않는 중요한 요인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 분야가 너무나 선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현재의 소비수준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 반도체와 같은 그런 아주 이례적이고 특별한 선물과 같은 분야를 제외하면 아마 한국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같은 그런 현상이 대다수 업종에서 확산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서 사회가 정치주도사회 정치중심사회로 크게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친노동입법들이 연속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친노동입법 도입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노동비용 증가 요인이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가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표를 사기 위해서 모든 분야의 중과세를 지금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세 세금을 때리게 되면 그 세금은 대부분 원가로 그대로 이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 상승 및 인금 상승 요인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강성노조에 의한 인금 상승 요인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의 문제, 현대자동차의 대당 영업이익이 64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것은 기업 자체만의 노력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고비용 사회로 상당히 달려왔고 그것이 이미 경화, 고착화되는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 사례가 하나인지 이번에 밝혀진 것이 바로 대당 수익률이 턱없이 낮은 GM조차도 150만 원대인데 64만 원대까지 떨어졌고 그 수치도 2016년도에 200만 원에서 2020년도에 64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것이죠. 교육국가는 결국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점점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화 가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 하에서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사회의 모든 부분이 고효율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비용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은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들이 떨어지게 되면 지출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악의 재정이 되겠죠. 세출은 계속 늘었는데 세입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럼 그것도 채무를 증가시켜야 되고 그것이 신용등급 하락이나 이런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현대자동차의 경영 성적을 다른 여타의 글로벌 경쟁업체들하고 비교한 자료를 보면서 이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그냥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치를 2017년 6년도에 대당 200만 원을 남기던 현대자동차가 지금 64만 원까지 떨어졌구나. 그럼 한국을 대표하는 간판 제조 메이커가 이 정도면 다른 분야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돈을 많이 주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정말 좀 멀리 봐야 되는 것이죠.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